하우유! 자 오늘의 콘텐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이트들만 잔뜩 모아놓은 모음집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사이트 바로 가보죠 오 메이즈 토이 미로 장난감 그게 미로 탈출하는 게임이야?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막힌 미로를 찾아야 되는 느낌인 거지 오 오케이 바로 탈출 가나? 자 다음 사이트 들어가 봐 이건 또 뭐야 페인트 장난감! 예술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몇 가지 아름다운 제한살 창의적이 켜서 작은 놀이터 한 줄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로 휴카소핑이 자 분명 고민하는 댕댕이 휴지 한번 그려볼까? 싹싹싹싹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자 분명 힘없는 휴지 야 근데 진짜 이것저것 컨텐츠가 있긴 한데 전부 다 그냥 너무 하찮아 항상 표지로 책을 판단하세요 미국 같은 데는 총기가 허용되어 있는 나라니까 총 만지는 그 총기 사고를 대비한 그런 책인가봐요 뛰어난 다람쥐 100일까지 교활한 책이냐? 화장지로 종이접기 오 이거는 제가 약간 닉값해야 되는 그런 책 아닌가요? 책이 진짜 책이네요 이거 자 다음은 마우스를 쳐다보는 네모인데요 마! 어디까지 따라오는데 이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사이트를 끌려고 위로 올라가니까 끄지 마세요 주인님 끌거야 수고리 자 다음은 한 남자가 있어요 뱀장어 싸다구 뭔데요? 싸다구! 저기요 그쪽도 뱀 박사님을 아세요? 뱀 뱀 뱀 장어? 뱀 박사님을 아세요? 어? 이거 그거 아냐? 마인크래프트 그 CD 아니에요? 어 진짜 그 마크 같은 노래가 나온다 어째? 쓸데없이 노래는 좋아 존보닷컴 그래서 존보에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사람이 나왔는데? 누를 때 뭔가 점점 변하기는 해 오! 야 이거 룩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구나 헤어스타일도 바꿀 수 있니? 레전드 아니 잠깐만 나 이때까지 사이트들 중에서 제일 재밌는데? 이거 커스터마이징 가능하잖아 오! 샌뉴리따! 갑자기 스페인 느낌 멕시콘 느낌 싸악 느낌 나버렸어요 어? 뭐야? 이거는 뭔가 그 전설의 잠 안올 때 직빵이라는 양 한마리 양 두마리 양 세마리 양 여섯 마리 야 이거는 불면증 치료 사이트네 유용한 사이트야 나름 이거는 잠 안올 때 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양 세다 보면은 그냥 5분 컷 가능하겠는데? 촬영 도중에는 절대 방문하면 안 되겠어 자! 사이트의 이름이 아이엠 어썸 나 개멋짐 이츠 트루 리얼 팩트임 사이트가 이게 끝인데요 레전드 이거는 쓸모 있는 사이트야 나름 꿀 귀요미 웰시코기가 냥냥냥냥냥 어? 아까 그 웰시코기랑 비슷한 버전인 것 같은데요? 귀여운 댕댕이들이 살린다! 신나게 출발! 하하하하 보면 종류도 많아요 퍼스키랑 이거는 뭐지? 이건 퍼기인 것 같고 오! 굉장히 뚠뚠한 웰시코기까지 얘는 딱 봐도 포메네 포메 포메라냐 비글 히바견 얘는 사탈개인가? 너무 귀엽고 다음은 픽셀파이팅이라는 사이트인데 초록색과 녹색의 싸움 약간 민트색하고 초록색하고 싸우는 것 같아 이거 민초단이 될 것이냐 아니면 녹색단이 될 것이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민초가 치는 듯한 느낌인데 거기에서 그러다가 다시 민초의 역전인 듯 했으나 다시 녹색단의 습격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흥미진진한데 누가 이긴 하는 거야 이거? 근데? 그 유명한 설마 파돌리기송? 야 이거 진짜 제가 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유행하던 파돌리기송이거든요 이거? 보다 보면은 이게 중독 속에 미쳤어 이게 마구마구 돌려요 노래 좋지 않나요? 근데 이거? 터널 스테이크 스테이크 룰? 오! 이거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터널 스테이크 룰! 이거 약간 이것도 뭐 밈인가 보는데 어어어어 어 잠깐만 댕댕이가 돌아가요 두 바퀴가 돌아갔어요 세 바퀴가 돌아갔네요 하하하하하하 아 댕댕이 어지러워 죽는다 쓰레기통 있고 쓰레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가? 꺼져 에라이 뽕 에잉 에잉 어 절대 아니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이 제 역할을 못 해요 쓰레기 버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왜 계속 뱉어내는 거야 꺼져 Moy 초대용 지렁이에요 아 뭐야 이거 쓰허 안 미안해 아니 이거는 갑자기 공포사이트가 섞여 있어 오 ist 이걸 공포지렁이 뭔데 샤랄 라라 아쉬워 모양이 살짝 수상하기는 한데 요거 오해하지 마세요 지렁입니다 그냥 약간 전기뱀장어예요 에요 뭐지? 다리가 안 끝나는데 야 말 다리 길이가 이건 뭐 무한이야? 무한의 다리네 바퀴를 돌려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바퀴를 보고 있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게 됩니다 당신은 최면에 걸렸어요 좋아요가 자동으로 구독과 함께 눌리는 그런 최면에 걸렸습니다 자 오늘 쓸데없는 사이트 한번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진짜 요만큼 한 톨만이라도 좀 쓸모있어 보이는 사이트가 있었다 어떤 사이트인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아 이제 더 이상 어지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휴바